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분명 액면상으로는 남자가 쓰레기고 글쓴이가 피해자가 맞는데 뭔가 좀 혼미한 이상의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온갖 사탕발림으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옥에 만들더니 한달만에 바로 도망가버린 남자 어이구 저런 토닥토닥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디? 원제 임신중절수설한지 한달만에 이별을 구하는 남친 일부러 화력이 강한 이곳에 들어와 글쓰여 양해 부탁드리고 꼭 읽어보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한텐 1년 넘게 만나던 남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목처럼 헤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벌써 2주 가까이 됐어요. 이거 근데 가벼운 거 아니구요. 결혼 약속은 물론이고 되게 진지한 관계였다구요.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두 달 전에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는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약 반년 전쯤에 제가 잠깐이나마 복용을 했던 정신과 약이 있어가지고 양가 부모님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아이고 이거는 절대 안된다 이래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중절수술을 하게 된거에요. 그리고 남친도 앞으로 더 잘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길래 결국 알았다 하고 그 뜻을 따랐던건데 헐 이게 웬걸 병원 다녀오고 딱 한달만에 안면 몰수를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더라구요. 끝내자고 참고로 저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우리 두사람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더더욱 강해져서 정말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줬고 당연히 그러니까 작은 싸움도 없었거든요. 아니 딱 한번 싸운게 있긴 한데 이건 그날 당일에 수술 당일 분명 저한테는 회사 당직이라고 말을 했으면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회식을 하러 갔던 거였고 또 이걸 저한테 걸려가지고 싸운게 있는데요. 이거 말곤 작은 언쟁조차 아예 없었다고요. 그렇게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헤어지자는거에요. 믿도 끝도 없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감정적인거 다 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러면서 제가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때 돌아온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중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신과 약을 먹은 너는 쓰레기다 이러더라구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맞은 듯한 큰 충격과 내가 고작 이런 사람과 미래를 그렸던 건가 싶은 그런 현타가 오면서 온몸이 막 부들거렸는데 정말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 같더라구요. 아니 그냥 악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긴 싫어서 오빠 일단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통화라도 하자 적어도 서로 목소리는 직접 얼굴 보면서 마무리를 하자 이랬더니 이번에도 톡으로 미안해 그냥 끝내 이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 톡 등등 저와 연결된 모든걸 일시에 한 번에 다 차단해버렸어요. 약을 먹었던 지난 날의 제가 너무 밉기도 하고 만약 지금까지 계속 임신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그지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그냥 똥발받구나 이렇게 넘기려 해도 벌써 2주 가까이 분이 전혀 안풀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해 미쳐버리겠어요. 저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 회사를 찾아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렇게 거기서 막 다 벌려가지고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옛 정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걸 계속 반복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아직도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거 좀 그렇긴 한데 이 사람에 비해 제가 좀 많이 어려요.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 믿고 의지를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 그래요. 하루하루 버티는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약먹은걸 가지고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이게 뭐야? 나만 지금 이해가 안되는건가? 혹시 겉으론 멀쩡한 척 속이면서 남친 몰래 먹었던거 아니야? 2번 아니 차라리 잘된거 아닌가? 10살이나 많은 놈인데 내가 쓰레기잖아. 그런것도 모르고 애 낳았어봐. 진짜 어쩔 뻔했니? 물론 지금이야 많이 힘들고 또 아프겠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니 스스로 만세를 부를 날이 올거야. 3번 만난지 겨우 1년.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거기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린 여자를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수술하는 날 몰래 술쳐먹고 거기다 두달만에 일방적으로 한달만에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고? 이게 사람새끼야? 아니 그리고 반년전에 잠깐 먹은 정신과 약이랑 임신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그걸 보고 왜 쓰레기라고 한거지? 뭐야? 4번 아휴 그 새끼랑 완전히 끝났어요. 제발 미련 좀 버려요. 아니 미련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왜이래? 5번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온다는 건 그냥 마음이 완전히 떠난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복순이 뭐니 쓰니만 더 다칠 것 같으니까 그냥 하지마세요. 잊어! 6번 아니 얘가 지금 뭐라는거야? 니 인생 망할 뻔한거 조상님이 구해주신건데 장난하세요? 7번 앞으로 남은 인생 중 오늘이 제일 어리고 이쁩니다. 소개팅도 하고 요즘 이런저런 동호회 같은 것도 많던데 그런 곳에서 또래 남자들 찬찬히 알아보고 지켜보다가 정말 괜찮다 싶은 남자 있으면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 반드시 또래를 만나야 됩니다. 니 또래를 아시겠죠? 10살 차이라니 세상에 남자요. 세상에 진짜 많고 물론 그 중에 그지같은 새끼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괜찮은 남자도 많이 있어요. 제발 쓰레기한테 시간 버리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걸 하세요. 작은걸. 다른 남자를 찾든 아니면 자기개발을 하든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예쁜 날인데 왜 그러고 있어요? 빨리 떨쳐내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사세요. 지나가던 50살 아줌마가 8번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많이 모자란가? 구만 댓글이 지워졌어요. 근데 여기에 쓴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보통 남자들은 결혼도 안 할건데 여친 부모님 찾아가 허락받겠다면 인사드리고 또 자기 부모님한테 데려가 인사시키고 그렇게 하는군요. 히히 그런것도 몰랐던 저는 역시 호구였나봐요. 근데 저도 나이 많은 애랑 결혼 안해서 이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집할집권 할 뻔했죠 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상대방한테 상대방 부모한테 인사도 안 시킨거야. 임신을 하고 나서 처음 보게 된거겠죠. 그리고 10살이나 많은데 나이 많은 애라고 표현하는것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후기를 봅시다. 그전에 남은 댓글들 아유 이런 초등신 남이세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단체로 학원이라도 배우는건가? 다니는거요? 다 똑같아 말하는거 보면 상대방 남자의 그 바닥을 보고도 그게 바닥인줄 몰라. 보고 있으면 진짜 개한심하다고. 추가 정신과 약은요. 제 정신이 혼미하고 문제가 있어서 먹은게 아니구요. 제 직업 특성상 급하게 살을 빼야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약 한달정도 제가 먹었던 다이어트 약에 정신과 약이 좀 포함되서 그런거에요. 정신과 약으로 다이어트 했답니다. 또 그래서 그 남자도 그걸 가지고 욕을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남이세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제가 정말 많이 의지를 했던 사람이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그 직용이 돼도 또 사랑하고 잊지 못했던거 같아요. 아닌게 아니구요. 저 스스로도 이미 잘알아요. 시간 지나훈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거라는거 저도 안다구요. 다만 지금 헤어진게 겨우 2주밖에 안되서 아직도 실감이 안나고 마음이 약해져 그런거라구요. 댓글들 잘 읽었고 여러분 덕분에 정신 차리고 갑니다. 고마워요. 댓글 1번 글쎄다. 후기까지 보니까 너 약을 좀 더 많이 열심히 먹어야 될거 같은데 이상해. 2번 이딴 꼴을 당했는데도 아직 사랑해요. 이지랄. 그 남자 직업이 되게 좋나봐요. 당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거 보니까 혹시 의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쓴이는 직업특성상 다이어트를 해야돼서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그래 보니까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직업인거 같은데 어때? 내 말이 맞지? 3번 제가 봤을때 그 남자는 처음부터 결혼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헤어진걸 하느라 감사해야 되요.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100% 니 민생은 망했을겁니다. 4번 아니 뭔소리야.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지.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뭐야 이게. 아니 그전에 잠깐만. 의사 넣는 놈이 처방전을 주디? 이거 뭐냐? 보니까 너도 정상 아닌거 같은데? 대댓글 남자가 쓰레기라는건 나도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그전에 이 쓴이도 뭔가 이상하다. 그를 보면 많이 빠진게 있는 느낌이야. 솔직히 이정도면 남자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뭔가 사연이 더 있는거 같아. 2번 한가지. 약을 먹은 쓴이한테 쓰레기라고 한점. 이거 혹시 쓴이가 약 먹는걸 남자도 알고 있었는데 즉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상황에서 둘다 인지를 한 그 상황에서 임신 공격을 하니까. 다시 말해. 쓴이 본인의 아니만을 위해서 임신이라는걸 이용하니까 남자가 여기서 완전 개씨껍 학을 떼고 니가 사람새끼냐? 이런 반응을 보인게 아닐까 하는. 아 물론 그자는 일부러 막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좋게 달리고 설득을 한걸 수도 있다고 봐요. 맞잖아. 이게 아니면 저기서 쓰레기라는 말이 나올게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저도 이게 이 글이 그래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 한명 두명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쓴이가 지우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넌 쓰레기다. 이런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많이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도망을 가버려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상하네. 감사합니다.